본격적으로 제가 히든 브레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부득이하게 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부득이? 그럼요. 오케이. 저 문제 푸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음 물음표에 들어올 것은 무엇일까? 사막 같은데요? 사막에서 5천 원에서 쇼파를 더하니까 10위가 되고 오이에다가 레몬 주스인가? 디톡스? 올리브유같은데? 식용유 같아요. 아 이게 뭐야? 아 나 지금 나온 거 있는데 이거 근데 힌트 주면 안 되지? 힌트 주면 또.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아 이건데 내가 이거예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 또 부숴먹을 것 같아. 저거 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 인 것 같고 그래서 오이 더하기 오이를 풀어야 되는 건데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것도 저거 날리고 있는 게 쇼파가 아니고 이사 2, 4, 2, 4고 5천 원이 근데 2, 4를 더해서 아 나는 첫 번째 줄을 첫 번째 줄 4 아 첫 번째가 안 되는데? 오케이 정답 오케이 정답 2점? 아니 4하라 4, 5 4, 5, 5 근데 그러면 1, 1 이게 좀 아니 정답 그 1은 1인 거죠 네 그... 그... 아 기빠 뿌리해주세요 저희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아시는 거예요? 정말로? 대박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저 그림이 저 단어들이 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오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나도 사막인 줄 알았어 사막은 근데 막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4로 시작하는 게 숫자가 뭐가 있냐 보니까 4, 9가 있는 거야 4, 9 모래 언더 4, 9 4, 9 36 빼기 1월 1일이죠 1 빼면 35가 됩니다 8 4 더하기 8에서 12 2 여기 나오는 이렇게 계속 조롱 조롱할 거면 안 하고 뭘 조롱해 끝까지 계속 조롱을 하네 왜 언제 조롱했어요? 멋있어서 언제 멈추나 했는데 마지막까지 해주세요 마지막은 5입니다 10 10이죠? 5, 1, 5 그렇게 해서 10 더하기 5는 정답은 15 빨리 잡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흘려가고 있길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친구가 있습니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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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똑똑한 친구 있는데 네 왜요? 나 네 형 그 형 문재정 남자 하잖아 네 네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어? 오늘 시간 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친구랑 병재 씨 두 분 다 만나려고 했는데 그 친구를 저쪽 팀에서 먼저 만나서 뺏어갔대요 뺏어갔대요 꽁 대신 닭이고 아니에요 나는 문남 세 번째 출연 중인데 한 번도 대접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홈곰이 돌이켜고 홈곰이 돌이켜고 홈곰이 돌이켜고 홈곰이 돌이켜고 활약한 것도 편집된 경우가 많았고 어쨌든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네? 나라도 저희랑 같이 가시죠 저희랑 함께 하시죠 선심 쓰듯이 저희랑 같이 가시죠 왜 말을 들을게 하냐 지금 운이 좀 별로였어 네 그럼 이제 밝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서 가죠 너무 좋다 히든 브레인 찾았습니다 찾았다 렛츠고 자 문재인 남자 브레인 유랑단 오늘은 방학 특집으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우리 초등학생들의 또 워너비 기업 이자 또 국내 정상급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되어 있는 S사에 와 있습니다 S사 자 유병재 씨는 오늘 연예인 유병재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입니다 S사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로 나오셨고 안녕하세요 2007학년도 수리영이 역 나영 만점에 빛나는 유병재입니다 오? 나영이 역 나영이요? 나영? 나영 이제 문과 가영 말고 나영 그 정도로 뇌생담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방탈출을 장원이랑 석진이랑 했었어요 한 번 병재 씨가 문제 다 푸시더라고요 진짜? 그쪽 팀 에이스긴 했었어요 그쪽 팀 에이스야 멋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 팀의 히든 브레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바로 이 분입니다 예! 와 이거 너무 와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예! 지니어스 와 이거 너무 사기패다 진짜 지니어스로 그냥 오셨습니다 음 소설 좀 불러볼까요? 아 저는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오현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죠? 아 아 아 아 아 하이스트의 지니어스 4개요 4개요 아 좋았어요 아 따라갈 수도 없다 이길 수 있겠어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겸 크리에이터 오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연스럽죠? 아주 지니어스 2등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스트의 수리과학과 출신이고 후배 후배 그쵸 후배죠 네 자 그러면 히든 브레인 자랑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긴장감 있는 해시태그 이제 가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기 지니어스 무슨 말입니까 조기 지니어스? 이게 조기 지니어스가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조기입합해서 이야 과학고를 조기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조기입하겠다 제가 알기로 장원이는 저 제도가 있어서 저걸 했다고 그랬었어요 있길래 있길래 했는데 됐다 그거를 어떻게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기 졸업해야지? 저는 있나 싶었는데 이제 데려가셨죠 아 있나 싶었는데 이런 것도 있나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얼른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는 남자는 뭐죠? 문남을 오마주했다는 소문이 좀 있던데 어 맞아요 생전고시 그다음에 서울대 로스쿨 이렇게 붙인다든지 아니면 최고의 대학교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겠네 대결하는 형태인데 콘텐츠에서 아무래도 문제를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없으니까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야 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내고 이거 진짜 어려워 이게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5개씩을 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압박지면 아니야 2주에 5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진짜로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수리적인 문제 많이 내세요? 아니면 좀 저는 수리적인 문제를 일부러 뺐어요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아 이거 배경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그쪽으로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일부러 아이디어 위주로 오 재밌겠다 문제를 내고 있었어요 유병재씨의 해시태그 쥐어 짤네요 그죠? 쥐어 짤네요 그죠? 쥐어 짤네요 그죠? 아니 그니까 나만 듣는 게 아니었구나 아니 이거 이렇게 우수한 남자 뭐야? 뭐라고? 우수한 남자? 우수한 남자가 뭐야? 설마 성적 때 수랑 우랑 둘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타시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우수상 탔네 우수상 우상도 탔고 학생실에 우수상도 많이 탔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시 갈게요 네 왜 우수한 남자세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를 설명할 해시태그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니까 제가 일단은 첫 번째 학교 다할 때 교과목에서 우수상을 굉장히 많이 탔고요 또 무엇보다도 작년 연말에 타방송사지만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와 우수한 남자네 진짜 우리도 우수상 있잖아요 우수한 남자네요 저도 우수한 남자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우수상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 진짜야 와 대박 다음 거 다음 거가 어마어마하죠 8천만 뷰 크리에이터 오 저게 되나? 8천만 뷰 크리에이터 저는 병진 씨 구독해요 아 진짜요? 나도 구독하고 되게 재밌어 이거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너튜브 하면 구독자 수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채널의 총 뷰 수가 조회 수가 8천만 뷰 정도 이제 조만간 1억 뷰네 네? 조만간 1억 뷰예요 그쵸 사실 뭐 굉장히 감사하게도 많이 봐주셔서 8천만 뷰인데 제가 보면서 도티형 거 채널을 한번 또 봤어요 20억 뷰 24억 와 짱이다 아 진짜 영상 몇 개신데요? 아 저는 근데 그거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영상 80개밖에 안 돼요 아 맞아요 알짜배기들 하나에 100만 개당 100만 정도 이제 찍고 간다 생각을 가성비 갑이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두 분과 함께 해야 될 텐데 네 두뇌 예능을 다 했네요 현민 씨는 지니어스 네 대탈출 대탈출이죠 잠깐만 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찾았다 찾았다 나 이거 하나 찾았어 어 있어? 어떤 알파벳 하나 숫자 세 개를 맞추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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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왔어, 온라인, 온라인 안 Dow 패스하겠습니다 U, I, G 하겠습니다 점수를 조금 주는 게 무려하단 말이죠 저는 그거 빼고 다 먹어야 돼 제가 1등 제가 이던데 그냥 이기면 된다. 그것밖에 나한테는 없다. 자, 오현민 대 유병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을 하실지 오현민 씨하고 아직은 화력을 모여주지 못하고 유병재 씨와 함께 남은 넷플릭스의 문장 호, 호인가요? 무활약? 유병재 씨.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아, VCR 보시는 거예요? 확실한 건 오늘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송장전 할 것 같긴.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남았는데요. 자, 갑시다. 다음 문제. 호랑이띠 도티와 개구쟁이 동물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딘가에 숨어있던 동물이 화분을 넘어뜨렸다. 어떤 동물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 호랑이띠는 맞는데? 동물의 옆모습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동물 찾는 것 같은데? 아, 좀 가까이서 봐야겠다. 일단 이 모양이 나와서 아예, 가까이서 아, 해보세요. 영덕계 같은데? 이게 화분 똑같이 생긴 게 아니네, 또. 그러게요. 다르네. 똑같이 생긴 화분이 아니구나. 그냥 머릿속으로 합쳐야 되는 거야. 아니, 숨어 있던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 저거 어떻게 저렇게 계속 풀지? 혁진이 운동하니? 저거 어떻게 저렇게... 크로스 핏인데, 거의? 아, 잘 모르겠어 그냥. 어? 나눠준다. 어? 나눠준다. 오, 나눠준다. 오, 나눠준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시간 싸움이야. 이걸 세워볼게. 이걸 갖다가 넘어진 거야, 세운다 주는 건데? 그러니까 달라요. 이거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아, 세워보자고? 이걸 세우면? 이거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같은데? 펭귄.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이렇게, 이렇게. 아닌 거 같아. 이거를 이렇게 해보는 게 하지 않습니까? 겹쳐져. 어, 어. 미쳐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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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맞는다. 다른 거. 세포지. 퍼뜨렸어요, 혹시? 이거는 뭐 이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세워봤는데 이거를 일단 넘어트렸죠? 세워야 됩니다. 세우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실루엣이 나오죠?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합쳐야 될까?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이고 넘어진 이 화분을 세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모양 쥐야? 토끼의 머리와 귀 팔 몸통 다리 영락 없구만. 영락 없네. 하늘 보고 있는 토끼는? 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토끼가 화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5 더하기 잠깐만, 이거 똑같은 얘기인가? 똑같은 말이죠. 이게 등착 소리잖아요. 네, 맞아요. 같은 얘기잖아. 아니, 혼자 뭐 풀어요? 6이요, 6. 6이라고 그래. 여기 6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8, 8. 아니, 진짜. 아니,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이렇게 그래? 괜찮은 접근이었어요. 괜찮은, 괜찮은 접근이었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안 괜찮으니까요. 올려, 올려, 올려. 정답. 어? 토끼가 화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성취감이 큰 문제는 또 아니네요. 아니에요, 맞췄어요. 됐어. 너무 대단한 문제 맞췄어요. 이거... 겹치는 거구나. 아, 너무 잘했다. 근데 약간 이런 토끼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문제. 저는 한 시간 정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구나. 한 시간 정도 했어요. 아, 정말. 한 시간 정도 못 풀고 뭐 외워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아무리 시간을 길게 줘도 못 해가지고 그런 매력은 또 유병재 씨가 또. 을사오적,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자. 정비 초점. 오현민 씨도 참 대단한데 유병재 씨는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조합으로 해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게 이제 또 탄생한 게 카피츄 같은 캐릭터인데 초대 없이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그 노래 개그를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걸 자연인 카피츄라는 어떤 컨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 번 스포트라이트 받게 해준 게 우리 유병재 씨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더라. 그게 나는 병재였어요. 어느 누군가는 보고 있더라. 멋있다. 병재가 2011년부터 지켜봤더라고요. 카피츄의 유노님, 유병재 씨입니다. 이거 어디서 얻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사서 온 거라도 다 메모해 놓는 습관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거는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끊어서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엄지손가락 조금 누르는 거 귀찮아서 안 적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다 잊어버리죠. 적어놨으면 진짜 세상이 뒤바뀌만한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떤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냥 잠깐의 참신한 번뜩인보다는 성실하게 계속 다 적어놓고 다시 보는 게 다 적기만 했어도 세상은 바뀌었을 것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